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139편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제가 139편 1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제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걸 설명하고 오늘 19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정의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죠 그게 공의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되어진다면 그럼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냐 간단합니다 불신자들 못하고 신자들조차도 왜 그게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 불신자들은 불가능하죠 모든 것을 정확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이사야 6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불신자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한다고 해서 열심히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불신자들의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불쌍한 겁니다 왜냐 성공인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돌아올 수가 있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아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정확히 말씀을 못 깨달으면 진짜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겠냐 이거는 다른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안다면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 나이고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다면 나는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도 그 길에서 빠져나옵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가는데 너무 천재에 간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드레일 해버리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기차가 기분 나빠하고 빠져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기차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볼 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신앙생활을 놓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두고 또 우리 자녀들 후대라는 신앙생활을 두고 뭘 하냐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크나큰 실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정말 그리스도 왔다면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는 다른 방법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뭘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늘 그 인만회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해야 돼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를 해도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댄티디 사실상 공부를 해도 갈등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도 갈등이고 결혼을 해도 갈등이고 자녀를 나도 갈등이고 이걸 해도 갈등이고 안 해도 갈등이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은 좋죠 그래야 그 갈등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냐? 옳은 길을 가도 갈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하고 내 동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맞구나 이게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틀린 길을 가고 올 때 자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진지한가? 그러면 그 질문 속에서 자꾸만 나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린 맨날 갈등을 나쁜 의미로만 썼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갈등이 없어요 왜? 나는 이게 맞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은 없애고 필요한 갈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갈등 속에서 나를 보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틀린 갈등을 계속해서 그게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염려, 평생 갈등, 평생 불신앙,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심과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히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공의로입니다 이게 뭐지? 뭐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요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설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사실상 염려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 뭘 좀 다른 걸 좀 하고 있다 사실 별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갈등 속에서 문제와 사건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포로 속국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살려내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또 다른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 그거는 다입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뭡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절기만 되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 안 되니까 중직들 다 나와야 된다 정말 절기 때만큼은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앞으로 추석 감사절을 지냈지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나오지 새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년 내내 못 나와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 제작들의 모습은 갖춰야 됩니다 정말 와서 뭐 했냐 붙잡아야 돼요 그래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그래 아직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못 나오신 분들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자꾸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최소한 절기 때는 내가 이래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실을 볼 수 없고요 안 그러면 상황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겁니다 말씀이 안 들면 뭡니까 다른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걸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굳이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다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모든 흘러내려가는 저주를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윗을 110편 139편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진정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여지껏 여지껏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건 저는 굳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 크리스도 아 하나님 이게 발견되어져서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지 그게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가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이게 자녀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39편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악인의 속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악인은 뭐냐 남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은 누구냐 뭐냐라고 얘기할 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피는 안 흘려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남의 그 소원을 앗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악인들의 속성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왜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그 피를 흘리게 하려고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지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악인의 속성 즐겨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 이거 하는 걸 너무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복음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죄 참 나쁜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저거 아주 못됐어 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걸 보고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를 나와도 악한 자인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피를 흘리기를 즐기게 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게 바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인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거 붙잡고 있는 자들 이게 악한 겁니다 불신자들의 악한 것과 신자들의 악한 것은 사실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막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니까 악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면 달라진다 하나님의 공의한 심을 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공의한 하나님을 알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조심스러워 내가 맡겨진 나의 신분, 맡겨진 직책, 최선을 다하게 돼요 왜냐? 공의한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있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 내가 누구니? 교회 밖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없이 예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공부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직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른 겁니다 이래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 듣기는 들어도 말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길을 가니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교회는 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 하나님 보기에 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진짜 그 응답, 그 은혜 하나님이 누구심이야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왜냐?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생각은 딴 데를 가기 때문에 내 모습과 얼굴은 그 다른 데가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와서 예배는 들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굴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일에 집중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거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를 불신자처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미 죽었고 허물과 제로 죽은 영혼은 죽은 겁니다 신자들은 뭡니까? 다른 얘기인 겁니다 아, 저 사람 큰일 났는데 기준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괜찮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냐 괜찮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립니까? 부산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사명자에 있는 여자분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았어요 와, 좀 갈등 되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계속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다녀요 교회 돌아다니고 막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1년 뒤에 놔버렸어요 제가, 야, 이거 뭐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분명한 거는 아, 그 여자의 마음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상처와 많은 정리될 부분들 싹 정리되고 회복한 다음에 울산에 있는 높은 공무원하고 결혼하고 너무 잘 살려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언약이다, 언약 내 속에 언약이 있냐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언약을 심기냐 못 심기냐 그게 당허입니다 근데 이 답이 없으면 지금 잘하고 있나? 그게 다인 거예요 아, 우리 애 지금 잘해 아,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 어, 괜찮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24장만 잘 보고 이해해도 아,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그러니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공의로서 하나님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안 봐주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제기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 자다 악인들아 나를 떠날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나를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악인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떤 연관도 짓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하고 단절 끝 너희들하고 지내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다윗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래 예수는 크리스토지 이건 뭡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인 겁니다 그래 나를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피곤함과 힘든가 많은 갈등과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 체험이 안 되어놓으니까 입술로는 막 하고 싶지만 상황을 못 이기고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 있냐 그게 제일 오늘이 힘들다 안 힘들다가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게 아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도 안 힘든데 그런데 안 힘든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 말이에요 상황이 힘든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있다면 사실 괜찮은 겁니다 자꾸만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이 악인은 없으신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들 나에게서 멀리서 떨어져 나는 너희들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언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이 맞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준 것이 언약이 맞냐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심과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어우 괜찮아 다행이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긴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심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심겨졌고 우리 자네들이 내가 무엇을 심기고 있고 무엇을 심겼냐나 그 말이에요 그게 다 한 겁니다 다위사에게 심겨졌던 그게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게 심겨진다면 그래 현실 괜찮아요 다 무너지는데 괜찮아 왜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위씨 그러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악한 자들 뭡니까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요새 기독교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독교를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가 뭘 하나 한다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다른 정교인들 하는 거 괜찮아 다 하나 되고 기독교만 뭐 하면 굳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아스를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이걸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요 해줄 말도 없어 니들 신앙이 왜 그러는데 그럴 때 해줄 말도 없습니다 니들 신앙이 왜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우리는요 입도 뻥고 못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를 모릅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과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없애신다 확신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야 나를 떠나 단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안 사귄 거야 난 너희들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너희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한다 이 말을 하나님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다윗은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 말에 휘청거립니다 왜 휘청거립니까 너는 예수 믿는데 뭐냐 그거 맨날 교회에 빠져 있고 맨날 이런 저런 네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뭐냐 이 소리에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담대히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데 다 망했네 망한 겁니까 그게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당구한테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감히 주를 대하여 약하게 말하고 이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야 실컷 여호와 이름 불러봐라 여호와가 너를 돕나 너부간 내살로 왕이 감히 겁도 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신이 능히 나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여호와의 이름을 욕대해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풀묻불을 딱 앞에다 놓고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너 나 안 따라오면 우상승비 안 하면 죽인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들 안 죽으려고 세상 이기겠습니까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추석하면서 잘 뭡니까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진짜 추수감사지 아니라 상만의 상을 슬픈 날인 겁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세상을 아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다윗은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들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 기독교인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향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워한다면 부러워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실패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답이 없다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오니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그 다윗의 중심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후대놓고 그냥 간단하게 맞다트리다가 아닌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그저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정확한 답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발만을 동동 구르다가 아무 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까 베드로는요 비록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답을 가진 자 그 답을 가진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다거든요 나를 사랑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뭡니까 여호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 창세전부터 쭉 오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겼던 그 사실을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스라엘아 저를 지어다라고 여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걸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베드로가 뭐 그랬습니까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어린 양 후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나요 후대 살려야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를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그닥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려라는 그 말씀이 틀린다면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에 쓰인 분들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내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새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라고 말이에요 다른 건 상관없이 큰 거 상관없이 나 내 거 우리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내가 여호와의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죠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제가 하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다윗이 일어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2절에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순이다 세상이 원수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원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이 그저 좋은 겁니다 세상이 그저 좋은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게 멋있고 부럽고 나도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간 거지 말씀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세상이 잠깐 부러울 수 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지요 왜냐 말씀이 자꾸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그냥 끌려 그게 노예인 겁니다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가 노예 상태인가요 그게 포로 상태여 속국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뭘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마귀는 그 말씀이 없도록 말씀이 인도를 못 받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요새 자꾸 하는 얘기지만 왜 저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이 답이 없는데 그 종교생활을 오그리할수록 큰일이 나니까요 한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걸 깨닫고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라고 말해요 올바른 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붙잡고 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요 나하고 교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있었죠 왜냐 자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자기들의 다윗의 모습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죠 주를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죠 그죠 저 사람들을 심히 다윗이 미워하죠 저희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라 지금 뭐냐 하나님 아시죠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 없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있다면 저는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고백색에 있다면 저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연약을 붙잡았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분명합니다 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내 속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쫓겨다니고 비록 많은 원수들에서 쫓겨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했지만 방황하는 생활 방랑하는 생활을 했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 없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얘기인가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행여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인가요 그걸 빼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해달라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아 됩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한나의 현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아들을 갖고 싶어도 아들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그날 밤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그게 답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자세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깨닫고 있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다 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가 전도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 오늘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늘 스케줄 많습니다 새벽부터 1부, 2부하고 그 다음에 쉬고 준비해서 저녁에 찬양이 밤에 있는 겁니다 가장 진짜 감사가 있다면 찬양하죠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은 찬양 안 합니다 언제 또 세상 사람이 언제 노래합니까 좋을 때 또 언제 노래합니까 슬플 때 술 마시고 노래 부르죠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릅니다 슬플 때 좋아도 가서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릅니다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부르고 슬플 때 부르고 똑같아요 근데 뭡니까 다른 거다 말이에요 우린 진짜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감사주의 그리고 부활절 그때 우리가 찬양의 밤을 하는 겁니다 진짜 뭡니까 참된 감사가 맥돼지고 참된 구원이 깨달아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자 그냥 찬양의 밤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찬양의 밤은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조그만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주를 향한 나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가정가 후대가 산업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사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더욱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주옵시고 현실에 대한 감사가 아닌 언약에 대한 감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몰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